안녕하세요 저희들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? 오랜만이죠? 아니야 우리 3일 전에도 봤어 레인보우 페스티벌에서 봤죠? 그쵸? 그때 다 보러 오셨어요? 아 예 아쉽게 못 오셨다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되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11시에 미프탑 라이브 경매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1등 하신분께 저희가 전화를 드리려고 해요 아 놀린다 놀린다 그 1등 하신분은 윤상근님인데요 네 11시 14... 아니 14초 맞죠? 11시 14초에... 금분! 금분!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화를 해보려고 해요 떨립니다 큰일났어 아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더 가지 숨길거 1등 하신분 2등 하신분 3등 하신분 3등 하신분 4등 하신분 2등 하신분 2등 하신분 3등 하신분 3등 하신분 3등 하신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 빨강살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상근님 맞으세요? 네 맞습니다 저희 완전 감정 Łitter 11시 14초에 놀ifall 0룡 releasing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아 네 저는 윤상근이라고 하고요. 지금 현재 24살이고 대학생인데 휴학하고 있는 곳에 오신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대학생이시구나. 네? 어디 사세요?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인천에서 2천까지 오실 거예요? 아 알죠. 살겠습니다. 저희 얼마큼 좋아하세요? 노래 뭐 제일 좋아하세요? 아 노래 좋아하는 걸 다들 고를 수가 없어요. 진짜요? 하나만 하나만 고른다면?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만. 아 저는 지금 멜론에서 심술을 지금 3천에 넘게. 그러면 심술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어요? 네. 아 이거 진짜. 한 소절만 한 소절만.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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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저희는 네 아니요 계속 말씀하셔도 되요 혹시 7월에 전개의 곡 나온 비발벡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노력해볼게요 처리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금요일날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끝냈는데요 재밌다 네 준비한 만큼 진짜 금요일날 재밌게 라이브 되셔드릴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볼빨강사춘기였습니다 안녕 꼭 와요